오늘 중서부지역과 전북, 경북지역에 계신 분들께서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챙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9시 현재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초미세먼지는 중서부지역과 전북, 경북 곳곳에서 나쁨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다행히 오후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는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2시 후 중부지역의 미세먼지는 차츰 해소돼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남부지방에서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대기 확산이 원활해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3일절인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는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웨더 뉴스 오늘의 미세먼지 예보였습니다. 3일절인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서